1. 세월호 참사 일에 확고해진 것이 전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라서 얼마나 일반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일에 확고해진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커다란 재앙을 누군가가 겪었을 때 저도 역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도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불순정한 게 있나 곧바로 그런 생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만 세월호는 그걸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우리 아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공감이 되었고요 여전히 우리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로 책망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곧바로 일어났던 온갖 곳에서의 목소리들이 그런 소리들을 침묵하게 하고 잠잠하게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죄 때문이진 않겠다라는 것 만일 죄 때문이라면 다 죽었어야 된다 나도 죽었, 저도 죽었어야 됐고 당시에 대통령도 죽었어야,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보다 명백하게 훨씬 죄가 적은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재앙을 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이하는 게 타당하지 않구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 바닥의 논리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번 재앙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을 성장하게 하고 또 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런 설명들도 우리가 늘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설명이 타당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재난 참사는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아니 무슨 뜻이 있길래 얼마나 연단하시고 얼마나 성장시키기를 원하셨길래 저 생때 같은 목숨 몇백 명을 저렇게 죽게 하실 수가 있는가 살려달라고 그 배에 탄 아이들도 배 바깥의 부모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모든 기도에도 이 배가 가라앉는 걸 전 국민이 며칠에 걸쳐서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이게 안 통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야 할 때 세월호가 우리 교회에 있게 있다면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건 재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설명 불가능해요 설명하는 것이고 신학으로도 신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그저 재난당한 사람 곁에서 같이 울어주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기 그 점에서 제 생각에는 제 평생에 로마서에 나오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는 그 말씀이 가장 생생하게 다가오게 된 게 저한테는 세월호 사건이었다 싶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분석하지 마라 그냥 유가족 곁에 가라 유가족 곁에서 같이 울고 그분들이 같이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고 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한테 생긴 것이 있다면 뭐 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왜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대답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역시 바울의 로마스 8장에 나온 이런 식의 말씀들이 이 땅에선 고난이지만 천국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대답이 세월호 앞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일 거라고 아주 가느다랗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영생과 천국으로 재난에 대해서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는 너무 안 맞다 싶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는 우리네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답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저는 세월호 사건이다 싶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네 교회는 영생과 천국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교회들은 세상과 불화하고 있다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는 욕기에 대해서 다시 읽게 만드는 욕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향해 줄기차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줄기차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줄기차게 고개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뭔가 내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갈만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욕은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셔서는 정답을 말씀하시냐 하나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아주 장엄한 내용 그 자체로도 성립될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욕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답조차 욕의 고난에 대한 즉각적인 정답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그리고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 오늘의 세상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욕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시 읽게 만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네 계신 교회가 세월호 이래로 훨씬 더 정직해질 필요가 생겼고 우리가 잘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답이라는 게 사실은 잘 작동하지 않네요 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제 생각에는 좀 더 정직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교회에 끼친 영향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어집지 않게 말할 그것도 없기도 하다 싶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다면 개인이 겪는 재난이라는 게 그냥 사고나 부름 정도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 게 세월호 참사이다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고 타고 가던 교통수단의 사이즈가 커지면 비행기 사고를 겪은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선박을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월호는 교통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몰지각한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재난이 그냥 개인의 불운했던 운 좋지 않게 겪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이다라는 걸 국민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세월호의 정비와 관련된 일들 세월호가 싣고 가야 되었던 굉장히 과중한 철강들의 관계가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도대체 세월호가 왜 침몰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세월호와 연관해서 그러다 보니 책임자 처벌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 때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 재난 참사 뭐 이런 용어로 부르게 된 겁니다 절대 교통사고가 아닌 겁니다 절대 하필이면 급해 탄 아이들의 개인적인 불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참사이구나 라는 게 생긴 거죠 제 기억에 제가 1960년대에 태어나서 50년 넘게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재난 참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지어 칼기 폭파 사건도 있었고 아웅산 폭발 사건도 있었고 판문점에서 온갖 사건들 다 있었지만 사회적 재난 참사 이런 범주가 없었죠 그게 그전에는 없었냐?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죽은 노동자들은 명백히 사회적 재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런 범주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런 식의 범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 국가라는 건 왜 존재하지? 국가가 세월호에 정말 참혹한 점은 그 2014년 4월 16일에 저 기억나요 저랑 우리 네미아 학생 그때 네미아 연구과정 1기가 입학해서 정말 신나던 때인데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 도로 건너편에 지금은 주막집으로 바뀐 거기에 밥 먹으러 가서 점심 먹으러 가서요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TV가 틀어져 있었는데 세월호란 배가 가라앉았대요 근데 전원 구조되었음 이거 우리가 12시쯤에 밥 먹으러 왔는데 그거 자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이쿠야 배가 가라앉았는데 전부 구조되었네 신경끔 관심 없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며칠에 걸쳐서 그 세월호가 계속해서 빠져가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거고요 그때 이래로 단 한 명도 이 국가가 이 배에 탄 아이들을 한 명도 구조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 점에서 이게 그래서 다른 어떤 재난하고 달리 온 국민에게 이게 정말 트라우마처럼 되는 게 전부 지켜보았다라는 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가 다 구조된 줄 알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날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몇 시간 동안 어디에 처박혀 있었는지 알 길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 국가가 왜 존재하지?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럼 그런 국가는 왜 존재하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 거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세월호다 싶어요 근데 늘 그래왔듯이 국가는 당시에 정부는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뻔히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죽는 걸 온 국민이 보아야 됐고 특히 이 유가족들은 이걸 생때 같은 사람들이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아무 대응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이 전혀 안 됐고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가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를 않았고 정부는 감싸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책임자 처벌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상재난이야 일어났다 쳐도 사회적 재난 일어났다 쳐도 인정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다음에 재발되지 않게 당연히 이게 필요한 일인데 그 세월호 조사특별법을 둘러싸고 몇 년을 시간을 끌면서 정말 지치게 만들었고요 그러고는 그러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이태원 참사까지 2년 전인가요? 이태원에 이것도 역시 개인의 불운인가요? 이태원에 놀러가면 안 되나요? 이 할로윈 때 놀러가면 뭐가 문제라서 그때 놀러갔다가 몇 시간 전부터 국가에다가 전화를 해서는 여기 사람 너무 많아요 큰일 날까 국민들은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다시 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또 생겨났죠 이태원 역시 사회적 재난 참사일 겁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세월호가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니 또 이런 상황인 거죠 다시 한 번 묻게 돼요 국가는 왜 있지?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는구나 보호하지 않는구나 가 되죠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저 역시 확신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 저는 박근혜는 탄핵된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그런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조금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결과에 한 단편으로 드러난 게 우리 4월 10일 총선 결과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해서 세월호 1회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재난 참사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각성하게 된 것 그게 세월호이다 싶습니다 뭐 뜻밖에도 10년이 지났는데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유족들의 슬픔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슬픔이다 싶습니다 어уть 3. 6. 6. 리 7. 한글자막 by 한효정